지금 먹으면은 고래밥 못받지 않나? 아 뭐야 심판 아니잖아 심판 심판이어지 고안중난입 여기서 이제 저거 작은집 심판 몰래 낡은 동전 먹었다 지웁시다 그런 방법이 작은집이란 뭐지? 하우스 미니 미니하우스 미니 스몰 타이니 티니 타이니 봉계 무해 물음표 많이 봐야되요 그래야 50골드씩 받으니까 야 물물물 을불각 붕괴각이였는데 탐손 찾으면 좋긴 할텐데 탐손 사면 저금통이 깨짐 그냥 총 획득량인데 그냥 총 획득량인데 저금통 지켜야죠 뭐 탐손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 공차 회복을 드립니다 공차 회복을 드립니다 탄식 붕괴 급수 오우 탄식 갖고 싶다 아 소스 향로 휘갈김 휘갈김 버섯대를 환하게 합니다 김휘갈 아 뭐야 동선 구대미는 타겟불 27대 사색 인사색 육체수양하자 실과 바늘 김휘갈 돈 돌려받으면 획득인가 폰게임술도 없어 증신수양 정권수양 들고 갈까 도둑한테돈 빌려줬다가 다시 받아서 황금우산개굴 아닌데 그대로인데 4골드만 올라가는데 맘에 요새 헌신천신 천신 돈 벌땐 도둑한테돈 아 향로 향로 스택 쌓고 가는게 표창이라 죽어라 돈 서순 도둑한테돈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서순을 할까 뭐야 벌써 죽었어 해피도약 휘갈김 해피도약 연꽃 방울도 7골드 아니냐 9골드네 물음표당 50골드니까 물음표를 많이 봐야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여쭤러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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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센데 왜 또동놈 여쭤러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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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톡하면 터지는데 여쭤러왔네 이름 여쭤러왔네 대동돌 결국은 쌈기 하하 과연 3,000골드는 가능할 것인가 마음의 요새 정권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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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퍼펙트 공격 포션 육체수향 육체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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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수향 수월 가렵다 아 핸드 개 더럽네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첫 턴에 버프 건다고 안 때린다 내면의 평화 광풍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광풍 두 장이면 좀 오버한 거긴 한데 왜 안 먹고 있었지 소스 소스 아 개굴 타격 감쩌내 다 필요 없지 도자기가 27골드 넣어줌 수월 제발 제발 수월 제발 내려놓지 현장 아 분께 두 장 어디다 쓰냐고 딜은 딜은 겁나 세겠네 이제 깨자 아닌가 아직 깨면 안 되나 안전하게 50골드씩 먹어야겠네 이거 600골드 더 먹어야 되잖아 600골드 더 먹어야 되잖아 에서 150 에서 150 300 나머지는 못 잡아서 얻을 수 있겠다 큐준 이벤트 나오면 오케이긴한데 가르기 마요 두개쓰고 이케저케 하면 잡겠지 아 이거있네 수집 숭배 충돌강타 꺼져 아 됐다 그러면 뒤에 물음표 3개서 3000확정이니까 이제 상점가면 되겠다 저금통 빠이 그런 근데 이제 깨긴 깨야돼 이래놓고 못깨면 이탑도 없다 추월도 없는데 붕괴나 지울걸 그랬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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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not 저거는 시그니처인가 보래옹 쪽쪽이야옹 슬더스보벨 밀린 어, 다음에 옵시다 나메삼새 휘갈김 회피도약 있어도 음 광풍 확실히 두개는 좀 대박이 나다 추월 음 나의 옷 세게도 좀 많다 하긴 뭐 광풍 두개까지도 괜찮긴 하겠다 다 필요 없고 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회피도약 아까 타격말고 붕괴 지울걸 아, 붕괴 쓸먹는거라 어, 붕괴 쓸먹는거 融마 퀘트 개쌍 유리 캐릭은 처음qu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학습 있네. 개인기. 그냥 캣쳐나 볼까? 아니면 육체수연 강화? 날팽이. 너쟁서. 아이 미친. 벌써 저 맥토상이 4장이나 쳐다네. 개그지같은 달팽이다. 아이 미친거 아냐 이거. 아이 뭐 개그같은. 아. 아이 진짜 달팽이 미친. 빡치잖아. 아 개 박사 진짜. 아휴. 아휴 빡쳐. 아휴 쓰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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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향으로. 아스트룰라베가 트롤해서. 고생관이야. 아저씨. 아니juk. 하lon이 넘어집예. 왠지. 위치. 아들. 선이 넘어. înt没有까 loose. 안쪽 수etime. 아이고. 아elyn. 원 газ어. 사는 중そんな. 달러분. load. ро같. ABOUT heb 실패. 차 here. 아저 아저씨. 그러면 죽어. 그냥 드나스 먼저 잡는게 나스가 아니 당속 당속과 지질 방속 4톤 창밥은 4톤이죠 향으로 붕괴주자 붕괴 알약단식 신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내 힘 깎았어 전동안 아 내 인공물 도둑놈 시키 알약이구나 인공물은 없어서 폰공물 향으로 쌓는게 좋을텐데 아 자스텍이면 되지 위장크림 깡깡깡 단식다 단식 음 물약 여기서 먹는게 나은가 너무 많아 음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안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00골드는 획득이 되었을까요? 3,231골드가 좋아. 2,231골드가 눈이 먼 이유, 돈의 눈이 멀었기 때문. 황금우상, 피우상으로 안 바꿔서 살았다. 모아이 안 떴으면 힘들었겠다. 성공. 이광풍으로 진짜 열나야 때렸대요. 저거... 얘 때문에 상점 못 간 거 생각하면 손해인가 싶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